야 갈라져라! 떨어져 있어! 안 갈라져! 야 커플들 갈라져라 보기 싫다! 진짜! 갈라져! 어우 커플들 진짜 짜증나 형님! 왜? 여의도에 몇 년 만에 벚꽃축제 다시 한다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야 뭐가 외로워? 그리고 요즘에 누가 촌스럽게 벚꽃놀이를 보러가? 그쵸? 아니요? 아니요? 누가 우리 애들 울려니? 누가 울렸어? 너야? 너야? 누구야? 우리 애들 울려야돼 누구야? 너네야? 우리 애들 울렸어? 너네야? 어디 정신을 팔고 있어 이것들이? 이것들이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서? 솔로들! 솔로들 소리 들어요! 솔로들! 좋아! 솔로다 나는 솔로! 야 솔로도 선물 줘! 오케이! 야! 자 솔로다 나는! 자 솔로다! 오늘 솔로들 위해서 하나 보너예요! 오케이 솔로! 솔로분들! 네! 많이 외로우세요? 네! 오늘 내가 가르는 거 보고 여러분 웃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천천히 발표를 하시고 발표 잘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틈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분들! 네! 네! 자! 무기 아니에요 마이크예요! 연애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네! 오! 약간! 연애친구분! 마음에 안 들었죠? 헤어져! 야! 잠깐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서운해하잖아! 나나친구분 연애를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행복해지려고! 고작 생각한 게 이제 행복해지려고! 가보자! 가보자 한번 가보자! 자! 연애를 도대체 왜 합니까? 원래 생각 없었는데 생각 없었는데 헤어져! 뭐하는 거야! 야 잠깐만! 야 뭐야! 야 얘네 너무 엉망 아니냐? 야 뭐야! 저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가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또 이거 왜? 또 뭐 때문에 싸워요 우리? 게임 때문에 노란색 가운데 게임 때문에 싸우고 또! 안 싸워봤어요! 아 누구야? 이씨! 누구야? 안 싸워봤어요 누구야? 두 번째 줄에 쟤네 찍어가지고요 아주 전국적으로 망신당 욕먹기 어딜 쳐요? 조심합시다 새 옷인데 쟤를 찍어야지 아이고 저거 신났네 V하고 난리 났어?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싸움이다 근데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지는 순간에 싸움이 납니다 여성분들은 남자 어떤 거에 정 떨어져요?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방구 바로 앞에서 방구 냄새? 방구 냄새가 어떻게 해요? 아까 코비 기다릴 때 야 코비 기다릴 때 진짜 얘 뒤에 누구 서 있었어? 얘 뒤에 냄새가 좀 이상했죠? 누군다리 진짜 맞네 맞네 야 줄 서 있을 때 방구를 끼면 어떡하냐 어머니 미안해 야 이 언니 하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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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지가 줄 서 있는데 거기 한창 서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지 또 뭐 있어? 부심 남자들 부심 때문에 또 싸울 때 있잖아 무슨 부심 있는데 남자들이? 해병대 부심 해병대 부심 그래 얘도 보통 아니야 야 찾아 찾아 야 몇 개야? 됐어 강철이 이깁니다 목소리 바래 이제 강철이 이깁니다 폐생 똑바로 알겠어? 너 해병대 부심 있어? 너 해병대 부심 있어? 야 왜 없어? 해병대 부심이 없어? 이 자식 빨간 명 절대 이 자식아 이거 봐 이게 뭐라고 여자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 또 뭐가 또 있어? 어? 비계 부심? 비계 부심? 고기 먹을 때 비계? 비계? 고기 먹을 때 비계 더 먹으려고? 어? 왜? 뭐야? 비계 비계 그거 아니야? 비계야?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더 좋아해서 비계 달라는 거 아니야? 어떤 비계야? 비계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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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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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그럴 사이즈 난 또 그렇게 들었거든 나도 그렇게 들었어 비계 부심이 어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먹는데? 약간 이런 부심이 없어요? 아 없어요? 우린 있어요 아니 닭껍질 벗겨내면 야 이 맛있는 걸 못 먹어? 아 나 너무 쪽팔려 이렇게 싸울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연애할 거야? 네 아 진짜 안 되겠네 이래도 연애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솔로예요? 어 이거 옆에 여자친구 아니에요? 네 친구예요? 네 오 오 오 내가 좋아하는데 뭐야 잠깐만 아이씨 아 이런 건 아닌데 왜 고백해 짜증나게 일어나 보세요 마이크 하나 봐 나성분 네 안 지 얼마 됐어요 여자친구 분 두 달 조금 넘었어요 두 달? 어디서 어디서 알게 됐어요? 같은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스며들었는데 그걸 여자친구분 여성분 여성분 알고 있었어요? 그 느낌이 왔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전혀? 그냥 잘 해주니까 그냥 친절하다? 친절하다? 가만있어 나도 짠래 가만있어 나도 이거 왜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더 듣고 싶지는 않고요 2개월 됐고 남성분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정말 이런 코너 아닌데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하고 그리고 여성분은 이걸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건 말이 안 돼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지막 말을 해주고 알아가고 싶다면 예스 아니면 좀 비켜주세요 나가게 바로 맞죠? 아 감독님 진짜 음악 따타 말아주세요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무슨 코너야 이게 여러분들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한 Им이 어어어어어어어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나를 잘 보고 좋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자 나랑 알아가 볼래? 나랑 알아가 볼래? 아 다 해 예스 노 하나 둘 셋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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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에무 아 잠깐만 음악 감독님 음악 감독님 잠깐만 음악 가봐 갑자기 이거 왜 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드라마야? 아니 예스 노에무 끝나지 갑자기 음악을 혼자 취해가지고 이걸 왜 올리는 거 나 깜짝 놀랐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한 커플 탄생한 거 같으니까 한 커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사이요? 2층의 첫 번째 줄 네이비 언니 별명이 떼지인가 봐요 떼지는 이게 떼지야 떼지 같지도 않은데 떼지라는 거야 너 비계 좋아하니? 우리 비계 좋아해 진짜 올떼지랑 오랜만에 타지역 데이트에서 기분이 몽글몽글 멀리까지 운전해 주신 내 사랑 너무너무 고마워요 요즘 우성이 너무 잘생겨 보여서 큰일 났어 진짜 두 번째 사진 찍으면서 엄청 깨악 소리 질렀네 나는 이게 왜 깨악 하나 둘 셋 뭐지 왜 이게 깨악인 거지? 마스크 착용해 가지고 그런 건가? 가려서 깨악 한 건가? 이렇게 한 거야 별것도 아닌 사진에 깨악 이렇게 해 놓은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씨 달달해서 초콜릿 공장 다 망하겄네 그럼 가만히나 있지 거기다 또 뭐라고 써요? 야야 아직 한참은 더 스윗하고 그럴 시기이다 나 좋아서 녹아내려 그리고 또 열 받은 사람 또 있어 갈라져라 갈라져 이거 누구예요? 나야 나 열 받아서 내놨었어 열 받아서 얼마나 열 받았으면 열 받아서 야 두 분 나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인사 먼저 하시고 안녕하세요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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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성입니다 우성님 우성님 평택에서 온 26살 고아라입니다 고아라님 박수하고 주세요 여자친구분 네? 남자친구가 본인 아닌 다른 여성의 깻잎을 떼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봤죠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떼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이 깻잎을 떼줬을 때 남성분의 심박수가 얼마나 뛰는지 한번 남성분은 여기 앉으시고요 여성분은 옆에 앉으시고 제가 가운데 앉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 좋아하세요 얘 안심한다 감독님 음악 주세요 해 너 남자친구야? 너무 잘생겼다 미쳤지 어? 너 잘해 잠깐만 잘해 뭐야? 섭외한 거예요? 나 정말 여러분들 빨리 집에 보내주고 싶거든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떤 톤인지 알겠어 감독님 다시 음악 주세요 야 기집애 너 남자친구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귀여워 죽겠지 진짜야 너 남자친구 그렇게 좋아? 미치겠어 아주 근데 웃어 오빠 너무했다 오빠 나 같은 여자 만나야지 오빠가 더 아까워 진짜 야야 왜 그래 얘 봐봐요 그 한마디 삐지는 거 맞죠? 이런 애 만나 안 된다니까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국적 깻잎 먹고 싶은데 깻잎이 덩어리가 이렇게 와 오빠 저 깻잎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빠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야 진짜 얘 안심하는 거 보다 나 진짜 기분은 야 나에서 끈 아 오케이 너 지금 안심하고 있지 너네 웃고 있지 지금 어 아니요 오케이 영재야 좀 도와줘라 어 내 맘이 꿇나 고개 번드라 고개 번드라 고개 번드라 고개 번드라 올라간다 우성아 누나 깻잎 하나만 떼줄래?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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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간다 야 헤영정